세 번째 미니앨범 촬영 현장입니다. 이번 앨범에서는 좀 자유롭고 좀 그런 뭐랄까 방탄한? 근데 그런 뭔가 대비되는 그런 컨셉으로 찍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저의 놀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의 자유로움을 담아보았습니다. 이어서 아 NFL 좋아요ktion.- ON 목걸이 맞았어. 좋아요 좋아요 와우, 진짜. 예, 너무 멋있어. 와우, 너무 멋있어. 와우.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떤 모양으로 띄워야 될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또 이제 스튜디오로 이어서 촬영을 진행할 텐데 제가 중간중간 모니터를 사진을 봤는데 재밌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여러분들 꼭 체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친구들 모두 사진으로 나온다 그래 .. 저희가 드 rid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섬세한 너의 손길로 Just a little 나를 연주해 Stay here with me baby Stay here with me baby 달콤한 너의 손길로 Just a little 나를 연주해 Stay here with me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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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y here with me baby